부산 지점 초석을 잘 받으며 서울고중보험의 미래를 선택하도록 부산지점이 되겠습니다. 부산지점 화이팅! 서울고중보험 화이팅! 다음은 우리 회사에서 곧 1주년을 맞이하는 광주금남로지점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2월 1일 새롭게 문을 향한 광주금남로지점입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의 모든 임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4년 청룡회의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실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누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시선 고전! 2024년 갑진년 승철하는 용의 기상처럼 하늘을 향해 쏟은 부르스 칼리판처럼 우리 서울고중보험이 힘껏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두바이에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서울고중보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세요. 새해가 되세요. 새해가 되세요.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저희 차세대 최중부는 업무 효율화와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부서입니다. 저희는 직원과 고객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지스 프로젝트는 올해 11월 오픈할 예정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고객과 회사를 이어주는 꼭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이지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의 패기와 열정으로 힘이 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배치되더라도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선배님들과 고객들에게 먼저 다가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열정! 패기! 끈기를 갖춘 후배로 찾아뵙겠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값진년 청룡의 해, 푸른 꿈이 용서 손치는 우리들의 희망찬 비상이 시작됩니다.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분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의미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값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는 서울보증보험 임직원 여러분, 더 나은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함께 시작합시다. 2024년 값진년 청룡의 해, 서울보증보험 임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계획한 일들이 모두 다 이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사랑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년장 학습 많이 가고 싶어요. 나는 해외 친구들이랑 계속대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나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놀고 싶어요. 저는 엄마, 아빠는 붓꽃놀이 하고 싶어요. 나는 엄마, 아빠는 풍선 부여서 먹으러 치즈 놀이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여행하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